아 네 감사합니다. 아 생각보다 바닥이 좀 이게 습기 때문에 미끄러우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저희는 미끄러워도 해주셨습니다. 좀 넘어 주시면 안 돼요.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춤도 보여드리기로 하지만 저희 또 노래도 이렇게 오신분들에게 한 번씩은 둘러둬서 좋을 것 같아요. 자기가 자지 않으려고 저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 춤이나 이런 퍼포먼스 말고도 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한 번 혁진씨가 저희 팀의 매일 목걸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보여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늦지 않아요. 맨날 행사 때마다 자기가 안 날려고 그럼 저희 리더 형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! 일단 그러면 혁진씨 먼저 하고 저 할 때 또는 생각해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아 그럼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으니까 아 오케이 네 숨 쉬고 쉬고 하셔도 돼요. 저희가 무대가 바로 끝나고 해서 시켜놓으세요. 많이 쓰네요. 네 마 마 마 마 마다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티비 왕박이 미스처럼 노래할래요 마 마 마셔 너는 못쓰려서 안된다 엄마들 오시기 전에는 차미나 자라 미스처럼 뻥뻥하네요 실력파 가세요 준비 되있어요?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 되있어요? 진오씨도 한번 하고 제가 한걸로 할게요 보컬 라인이 잘 될 것 같고 짧게 너무 길게 하면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짧게 짧게 하나씩 할까요? 먼저 진오씨 해주시고 한 명씩 다 하려고 해요 아 제가 혼자서 노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말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야 우리 지금 이 말하면 왜 하진 않을까 그럼 저도 짧게 뭐 할게 요즘 핫한 노래인데 그냥 짧게 하고 있습니다 딴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지 못한 내 힘 채워지지가 않네 채워주지 못한 내 힘 채워주지 못해 더 빨리 가셨으면 되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그럼 저희가 다음 노래를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 드라이빙은 혁진씨가 소개를 잘 하시니까 드라이빙이라는 노래는요 굉장히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고요 정말 좋은 노래예요 끝이에요 설명이 혹시 차 가져오신 분 계시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드라이빙 들어봐 주시면 스트리밍 좋거든요 요즘에 에이션 드라이빙 가시면서 한번씩만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 마지막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션이었습니다 어테네이션 감사합니다 호응 많이 해주세요 호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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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